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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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모든 교육자와 교구와 기관과 담임적 현장 가운데 전세계 5대양 6대주 선교현장 가운데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전도와 선교의 문의를 지고 말씀 성취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의 영적 취각변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52주 세계복마의 천명 소명 사명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감당하시는 당의장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심과 우려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시고 가시는 현장마다 제자운동, 제운동, 회복운동, 후대운동 증인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사상 속에 잠재의식, 부의식, 영혼 속에 완전 복음의 말씀으로만 각인뿔이 재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말씀이 언약 붙잡고 틀어지는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에 최고의 감사와 사랑과 찬송과 존귀한 영광을 하나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현장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토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물들고 흐르고 잠기고 차고 흘러넘쳐서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감온돈 공허, 저주재앙, 지협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저 예수 그리토 안에만 있는 찬된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 안에 오던 불신앙과 종교와 열법과 인본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복음, 항상 복음, 완전 복음, 절대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마귀 권세가 꺾여지고 영정문제, 성신문제, 육신문제 치유되고 지협권세가 떠나가고 세물림의 저주가 완전히 이끌어지는 최고 영답과 축복의 예배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24, 25 영원의 기도점을 가운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당연적, 필연적, 절대적으로 응답하시켜 역사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며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단발의 영원히 하신 예수 그리토의 엠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원 소식입니다 본당 헌당을 위한 라스트천 헌금에 많은 기관과 성도의 헌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17일 기준으로 2,583명이 참여하여 총 107억 500만 원의 헌금이 들여졌습니다 본당 헌당을 위한 결단과 헌신을 통해 모든 성도 여러분이 237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스트천 헌금에 참여한 성도 과정과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 17일과 22일의 성도들을 만나 본당 헌당을 위한 결단과 헌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2022년 전반기 모교 사역자 조장 집중 훈련이 지난 21일 원리스 홀에서 열렸습니다 교구 지역장, 사역장, 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훈련에서 담임 목사님은 재창조의 주역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셨습니다 위원장단 원리스 피크닉 행사가 지난 23일 장흥 그린랜드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체 포럼과 함께 팀을 나눠 레크리에이션과 운동 경기 등이 진행됐으며 행사에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은 참석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2022 세계 랩런트 대회가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주제로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지역별 타운 집회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 예원타운에서 세계 랩런트 대회 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본 대회 일정과 함께 각 기관별 여름 수련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본 대회 메시지 이후 원리스 홀과 교회 앞마당 등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테마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모든 랩런트들이 일정에 맞춰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스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송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댄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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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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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본당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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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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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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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노들에게 이 전국을 움직이는 장노들에게 답을 딱 주고 와야 된다. 그게 팀사기거든요. 사실 설교를 하지만 팀사기. 이 짧은 시간에 답을 주요. 답을 챙겨요. 답을 주는 것이 이것이 팀사기예요. 여러분 답 가지고 있잖아요. 답 없는 사람은 이거 팀사기 못해요. 답 가진 자는 자기 스스로 입을 열고 말하게 돼 있어요. 사정역 8장에 보면 벌립집사. 벌립집사.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사람이 장관이지요. 여러 사람 들렸다가 에디오피아 가는데 이 사람을 성경이 만나게 해 줘가지고 딱 만나가 팀사역을 딱 한 것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성경문이 확 열리는 장관이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확 열리는 역사기 났습니다. 마차에서 그것도. 마차 타고 하는데 거기 올라 타가지고 팀사역 간 거 차 타고 가면서 충격받아가지고 세례해야 되나 물에서 세례 주고 벌립 사라지고. 사정역 9장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 70인 제자 아나니아의 이 팀사역을 받으면서 너는 이방을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라는 70인 요원 통해서 사올이라는 사람이 변화될 때에 이 서임받은 것만 팀사역이랍니다. 그것을.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시대적인 전도자로 이 바울이 서지 않습니까? 미션음이 뭐냐. 다락방과 팀사역을 통해서 차다된 제자를 확립시키는 사람과 집을 지칭합니다. 이렇게 팀사역을 통해서 딱 사람을 차지면 그 사람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양육하는 현장이 미션음이에요. 미션음. 사람을 양육하는 것. 이 바울 서신과 그 전략이 미션음에 다 전달되었어요. 메시지 하는 것도 미션음으로. 전부 다 미션음을 통해 전달해서 미션음을 하게 되면 그 가정과 가문이 확 살아나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집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이 미션음에서 사명자들이 복음에 뿔을 내리고 변화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확립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전문교회는 뭐냐. 기능입니다. 기능. 직장. 여러분 다니는 직장, 사업장. 이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내가 하는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인 복음운동을 펼쳐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본인이 말씀을 증가하든지 아니면 사역자를 모셔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씀도 하는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 자기가 사장이 얼마나 좋아요.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에 하든지 밖 근무 시간 전에 하든지 어떻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전문교회에요. 전문교회. 기능과 직업을 통해서 한 전문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계속 전문가들. 전문가들. 같은 업종별로 해도 좋고요. 그렇게 전문교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 로마의 지식인, 정치인, 경제인들을 변화시키는 플랫폼이 뭐였냐. 전문교회. 전문교회.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아서 말씀운동을 펼쳐나가고.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지식인 교회는 매일 교회, 평일 교회, 현장 교회에요. 매일 모이고 평일 날 모여서 현장에서 이 말씀운동. 미션험이 확장된 상태죠. 미션험을 하는데 자꾸 모여.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이게 막 자꾸 모여지잖아요. 매일 모여. 미션험의 규모가 커지면 지교회 됩니다. 지교회가 되고 더 확장되면 건물을 갖춘 예배당이 됩니다. 지교회의 당이 됩니다. 당이.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야 돼요. 앞으로 당을 만들 거예요. 지교회의 당. 전에는 우리가 헝검해가지고 지교회의 당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다섯 가지 기초를 통해서 세워지는 지교회의 당. 그 지역 사람들이 힘을 잡아서 너무 많이 모여서 더 이상 장소가 부족하다 할 때 같이 헌신해가지고 세워지는 성경이 말하는 지교회의 당.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이 사천말수문도 있고 마곡 강서구 서울 수도권. 이 사천말수문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지교회는 다섯 가지 기초 확산의 중심축이에요. 지교회가. 지교회가 탁 되어지면 다섯 가지가 자꾸 뿌리 내리죠. 이 안에 지속할 전독 캠프팀이 배출이 되고 전독 캠프를 통해서 다섯 가지 기초가 재생산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제가 이렇게 사역의 핵심인 다섯 가지 기초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에 매주 세가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매주 오잖아요. 세가족들도 여원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역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세가족들도 영적한 흐름을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섯 가지 기초를 하는 교회다. 성경에 근거해서. 로마다 심장 말씀에 보면 이런 전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불식아 아우르라 부부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집이 미션음인데 그게 집으로 무난한. 그게 교회거든요. 무난하라. 불식아 부부 집이 미션음. 지교회 역할을 했다 이 말이지요. 로마다 심장에는 이외에도 4개의 미션음과 전문교회의 지교회가 더 나와 있어요. 먼저는 10절에 아리스도블로의 근속들이 운영하는 미션음입니다.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면서 사도 야고부를 칼로 죽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형제예요. 근속이란 말은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아리스도블로가 불신자였을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 가문의 복음이 전거되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말선문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11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에 블레곤과 헤매와 나기집안은 글라우디오 형제를 가깝게 도왔던 유명한 집안인데 세 번째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매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로 이루어 있었어요. 여기서 블레곤만 빼고 다 노예 이름이에요. 노예들이에요. 노예 이름들인데 이들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특별한 지역이나 직업을 기준으로 모여서 직업을 기준으로 직업은 전문교회죠. 직업이 다 노예이니까 같이 다 모여서 마지막은 15절에 빌롤로그와 유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의 구름입니다. 빌롤로그와 유리아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부부였을 것이다. 유리아는 당시 로마 황실의 권속으로 있는 여성 노예들 중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유리아라는 말이 주로 노예들 이름이 많았다. 이들 부부는 황제 집안에 속한 노예 부부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네레오와 그 자매 올룸바는 이 부부의 두 딸로 봅니다. 따라서 황실 노예로 이루어진 현장말섬운동. 황실의 노예들이 말섬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뭘 말하느냐. 313년 콘스탄티나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미국도 국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한국은 말 것도 없고 기독교 국가로 로마 당대체 강대국 로마 국교가 기독교로 선포를 콘스탄티나 황제가 313년에 그렇게 선포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을 그 당시 본격화되었던 말섬운동의 흐름이 로마 황제 집안까지. 어떻게 해요. 이 노예들 통해서. 황제들 집안에까지 중단없이 흘러갔어요. 내가 파출부로 갔는데 그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라. 어마어마하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집안. 그런데 복임이 없잖아요. 내가 파출부지만은 복음에 영향을 입으신 절의 교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노예가 그냥 이 황제 집안을 복음하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예원교회가 말섬운동이 2500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4000개였죠. 아직 1500개가 말섬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확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4000말섬운동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4000말섬운동. 사역자 조장주가 지난주 특강을 그렇게 하면서 말섬운동 확산에 대해서 한판 승부로 펼쳐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뭔가 성경적 전동운동을 펼쳐나가야 돼요. 그것이 2, 3, 7 성교로 이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을 못해요. 말씀운동 하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유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이름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알아주고 인정하면 기분 좋잖아요. 안좋아요? 좋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고 이러면요. 아버지 기분이 막 쬐진다. 시원케 한다. 유쾌하게 한다. 하나님 마음을 통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도들 모두가 현장 회복의 드림팀으로 다 쓰임받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견고한 복음운동입니다. 21절 봅니다. 나의 동력자 디무대와 나의 친척 누리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그 성에 제목하는 에라스도도 수도와 그 형제의 고아도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본문 15절까지 언급한 인물들은 로마 교회와 관련된 인물들이고 21절로 23절까지 인물들은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고린도 교회와 연관된 인물들이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무대와 이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디무대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불러졌고 그야말로 이 분쟁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보금운동의 귀한 동력자의 역할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대신해서 대필을 한 드디어 대필을 했습니다. 이 로마설을. 왜 대필을 했냐. 바울은 안질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이라도 뺏어 내게 주었을 것이다 할 수 있었으면 그만큼 그렇게 눈이 안 좋아서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질의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설 상황이 못돼서 드디어 제사를 통해서 말을 하면 드디어가 받아서 대필을 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와 그 형제의 고아도를 언급하지요. 에라스도는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엄청 큰 지역입니다. 요즘 말하면요. 고린도 그러면 그 당시 제가 고린도 지역을 가봤거든요. 그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도시였냐. 예루살렘은 게임도 안 돼요. 고린도는요. 엄청난 발전된 돌 하나가 이 강대산보다 더 큰 큰 우상들을 큰 성전을 지어가. 지금 굴러져 떨어져 있는데 그 돌들을 보니까 돌 하나가 이 강당보다 더 커요. 그런 것들을 크게 그렇게 우상들을 세울 만큼 고린도 지역이 발전된 그런 지역인데 그 고린도 지역의 파송을 그렇게 디모데가 받게 됐는데 고린도의 재무관 그랬어요. 에라스도가 고린도의 재무관 그 형제 구아도 에라스도가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도시 고린도의 재정을 담당하는 행정관리자였어요. 가요와 함께 에라스도는요. 고린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입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위치를 볼 때 이 바울 성교하는 이 일에 그야말로 경제적 플랫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바울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미아라스도 고아도가 이외에도 로마드 심장인물들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이 열매 에베네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바울과 함께 가졌던 안드로고와 뉴니아 사랑하는 암블리아 동력자 우르파노와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신 루프와 그의 어머님 쭉 나옵니다. 루프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는 십자가 짓을 때 대신 짓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쭉 이런 인물들이 쭉 다 나오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사역의 특징을 마치 별칭을 그렇게 붙이듯이 기록을 쭉 해놨습니다. 저도 앞으로 저와 동력했던 이 분들을 한 분 한 분 기록해 보려고 해요. 그분들이 보여줬던 사역적 중심과 열정 그 활동의 모습을 특정 지어 가지고 그렇게 기록해 보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모델이 되지 않겠나 17절 봅니다. 17절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정을 일으키거나 거치지 않은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겨울한 마음과 아첨한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느라 평강에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랄해서 상하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로마설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복음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복음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겸해한 짓을 하는 사단의 신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에요 다른 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데 돈, 자리, 자기 파워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다른 데 관심이 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바울은요 특별히 20절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평강의 반대는 뭐요? 분정입니다 자꾸 사람들 이간식에 분정을 시켜 마침하고 이간식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분정, 어느 모임 가도 그렇습니다 꼭 분정식입니다 꼭 불평하게 하고 시비걸게 만들고 뭔가 불만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흔들어버려 사단은요 계속 분정시하는 게 주택기입니다 잘라놓는 거, 갈라놓는 거 하나님과 아담과 갈라놓는 거 부부사이 갈라놓는 거 성도관에 갈라놓는 거 남북을 갈라놓는 거 전부 다 사단짓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은 분쟁, 하나님은 평강 아멘 사단은 분정식이지만 하나님은 평강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늘 원리스 만들고 평강에 평안하게 만들고 주원해서 하나담에 지혜를 가진 자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하자 하나 되게 하는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어제 뉴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위원장단 한 40명 그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모습에 제가 잠깐 초청을 받아 갔다 왔어요 우리 당의 서기와 장로 회장이 헌신을 해가지고 모든 위원장님들 우리 헌당 위원장 비롯한 모든 위원장들이 그렇게 참석했는데 완전히 축제라 완전히 그냥 몰래 형제 자매로 그냥 완전히 복음 공동체라 얼마나 복이 아름다운지 우리 영교회는 끝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초대교로 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하고 이게 천국이에요 세상 천국 우리가 견고한 복음 공동체를 이루는 만큼 2, 3, 7 성교를 갖다 하십니다 우리 자체에서의 원리스 딱 대심이 딱 생겨 2, 3, 7 성교하지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데 무슨 성교합니까? 안 되지 힘이 안 생기지 지속하기가 어렵지요 장관총리를 낼 수 있겠지만 딱 언뜻이 되어서 오직 성교 오직 생명권 오직 전도 아멘 그거 딱 하게 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영교 모드승을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다 무력하시길 벌이는 견고한 복음 공동체가 되어서 2, 3, 7 성교 드림팀으로 그렇게 멋지게 확실하게 서시기를 제문으로 축구합니다 결론입니다 25절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거이소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제로 오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새 무궁하도록 이슬을 저다 아멘 바울은 로마세를 마무리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지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참복음의 진리가 나의 복음이다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계시된 복음의 본질적 목적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은 온천하에 증거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성교적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절 성교 들은 팀 때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에요 빅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예스 이 책을 보면 사람의 뇌에도 근육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뇌에도 근육이 있어 그래서 뇌도 단련 잘 돼야지 어려울 때 위기를 넘길 힘이 뇌에서 나온다 그 힘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 근육을 키우느냐 빅예스가 되면 된다 빅예스 이 빅예스를 외치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긍정의 사람은 내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서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다 긍정의 사람 제가 이렇게 큰 사람들을 성공한 높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덕진이 다 긍정적이에요 하나같이 다 긍정적이에요 노화가 없어요 부정이 없어요 누가 부정이냐 아주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적이야 이런 사람들 거의 다 실패합니다 뇌에 근육이 없는데 늘 부정이니까 말라 비틀어지지요 그냥 여러분 자 오늘부터 빅예스 되기 바랍니다 빅예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가 우리는 빅아멘이죠 같이 봅시다 빅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찬성 부를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면요 뇌가 건강해진다니까 아멘 하면요 도이 듭니까 시간 듭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요 고백이요 고백 주여 이 찬양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아멘이라니까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이 아멘이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이 성교의 드림팀으로 멋지게 도약하는 예원교의 그리스도의 절대 제사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절대 제사로 237 성교의 드림팀들이 다 되기하여 주옵소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적 존도운동에 탁 참여하여 주옵시고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견고한 이 복음적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은 온라인과 본당 헌공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기다려 나로 존하리 왕래성 모두 따라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 주님 받아서 헤맹자 주님의 풍성 들고서 역분도 받으라 성탈고 기도해 내 주님 내리라 세상 사랑 나름도 그 사람 알려로 온 세상 믿아요 이 공정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사랑 하시니라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부르니 전하고 기도해 이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름도 그 사람 말로도 온 세상 위하여 주 위하여 주 예수 일으키니 일으키고 기도해 예수님 내리라 세상 모든 수사람받으고 그 사랑할 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교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한검, 십일종검, 감사의 예물, 해외 성경검, 미자력한검, 본당, 헌당을 해드린 약속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헌병하시고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 대할 수도 줄 수도 없는 찬평한 찬풍성함, 상감사가 넘치는 형통의 복을 나려주소서 오늘도 직분 따라 은신하는 모든 청취자들 일평성 간증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암환자들 또 중환자들 하나님이여 주께서 특별히 찾아보시고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시간 되기하여 주소서 사과적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칼로서 성도님, 리니스테지와티 성도님, 또 화산 성도님, 안연실 성도님, 김태봉 집사님, 안은성 성도님, 성은희 성도님, 박유나 박유리렘, 김정연 성도님, 양미선 성도님, 전호준 청년, 안준수대학생 김경자 군사님, 이 세 가족 이름을 하나님만의 책명책에 오늘 기록하시고 영교에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일자 인생의 답 찾고 신문과 권세가 회복되는 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도와 주소서 인도한 신동유 주모님, 박연하 전호사님, 한만직 전호사님, 김순덕 권사님, 김병혜 지사님, 최영석 지사님, 김사윤 지사님, 심소라 지사님, 백황윤 지사님, 박추효 지사님, 우상본 지사님, 전자들 한사람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날마다 오략을 회복시켜 주셔서 전도자들에게 구원의 기록을 작정된 자들에게 생명을 떨리시도록 주께서 시험을 하여 주소서 한만직 영교회 이명계 성교사님의 랩런트 3명의 랩런트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한만직을 비롯한 전 일본 진역이 지교당을 세워 지교를 세워 말씀 운동하는 우리 한만직 영교회 되기하여 주소서 예수께서는 벗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한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인도자를 따라 새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일본 하마완즈 예원교회 이명기 성교사님 외에 우리 랩런트 3명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언약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성경적 전도운동을 펼쳐나가 견고한 보금 공동체로 쓰임받는 237 성교 드림팀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결제라는 하나님의 보금이 나의 보금으로 각인뿔이 체질 되도록 은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의 다섯 기초가 중단 없이 우리의 모든 사회 현장에 펼쳐지게 하시사 4천마이슨 운동과 2만 현장 전도 제자가 일어나서 237 성교로 이어지는 현장 회복의 드림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원 공동체 안에 수많은 영적 모델들이 일어나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견고한 보금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사단의 어떤 공격도 다 무력화시키는 237 성교 드림팀의 증거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주에 우리 모든 이혼의 가족들 보금이 주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 성청담 누리는 빅 아멘의 증인들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237의 플랫폼이 될 이 범당헌당 헌신할 수 있는 헌당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모든 질병 병마들이 그리스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성령님의 성령님의 힘 ordin ради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모든 문제에 혈자되시는 우리 구조 예수 거기서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적 전도운동인 다섯 가지의 기초를 가지고 모두 다 이 일에 참여하면서 237 성교회 드림팀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잔질과 사이 후에 파수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해외직의 모든 성도들 자라를 입는 터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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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